선생님, 오늘도 그림을 그려줄게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 건가요? 보여. 네, 멋지네요. 작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건 빨간 투성이입니다. 빨간 투성이. 오, 작품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빨간 투성이요? 이야. 우와, 멋있어요. 오, 거친 붓. 우와, 예술가의 혼이 느껴지네요. 오, 정말 멋있습니다. 권은 선생님, 정말 대단한 지금 예술 작품을 선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온몸으로 예술을 표현하고 계시네요.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이야, 멋있습니다. 예술의 혼을 담아서 온몸으로 지금 예술의 작품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빨간 투성이라고 하셨죠? 네. 네. 이 작품은 얼마에 파실 예정이세요? 이번엔 파랑과 빨간 투성. 아, 이번엔 파랑과 빨간 투성입니까? 정말 멋있네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고 한 번 포즈 좀 취해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 권은혜 스튜디오에서 김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색 igu